최신 인기가요 금주인기걸 탑팬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비타민 충전되는 에너지를 가진 걸그룹 오마이걸입니다 여름 불패 오마이걸답게 이번에 시원한 썸머송 여름이 들려로 컴백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 제간둥이 승희 봄꽃같은 유빈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카메라 보시고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첫번째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효정씨부터 개인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효정입니다 우리 봄꽃을 닮았다고 그때 봄꽃 좋아한다고 해서 봄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어봤어요 감동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봄같은 여자 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 선배님을 사랑하는 승희입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마이걸 모두 멤버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1년 4개월 만에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사실 중간에 걱정도 많았는데 너무 멋진 썸머송으로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첫 컴백 쇼케이스 MC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무대를 직관을 하게 됐잖아요 정말 의상도 부르고 뒤에 배경도 파랗고 그날 엄청 무더웠는데 너무나 시원하게 정말 청량한 여름을 미리 맛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날 분위기는 어땠어요 팀들 분위기는 그때는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이 없었죠 정말 걱정했는데 다들 컨디션이 좋아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날 컨디션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엄청 재밌게 했고 그리고 뭔가 에너지 자체가 약간 있었던 무대를 한 느낌? 그렇죠 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드라고 만나는 거에서도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팔 괜찮아요 유빈씨는? 아 그때 제가 미미언니랑 배드민턴을 하는 게임을 했었는데 목이 뒤도 다 젖혀져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힘 조절이 잘 안되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너무 세게 쳐가지고 미안했어요 미미언니한테 아 그런데 그래도 7초를 남기고 극적으로 사실 뭐 제일 고생한 우리 효정씨 아유 검은콩 그날 밤에 꿈에 콩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꿀잠 잤어요 꿈도 안 꿨어 다행이다 정말 고생했지만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첫 쇼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들려 이 오마이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랑받는 썸머송 그리고 예전에 추억의 썸머송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가 볼 겁니다 사실 여름이라는 단어는 처음 넣었죠 이번에 오마이걸이 그렇지만 항상 또 여름하면 돌핀도 그렇고 살짝 설렜어 많은 여름곡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억송과 요즘 썸머송과 추억의 썸머송 크로스 차트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먼저 추억의 썸머송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추억이에요 너무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련한 여름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죠 에이핑크의 리멤버가 추억의 썸머송 7위를 차지했는데요 나중에 화면 영상으로 춤추는 그녀들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안무죠 네 리멤버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리멤버 활동할 때 우리 보미씨가 머리를 금발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우리 리더 효정씨가 금발로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전날 제가 티저를 공개된 걸 미리 쫙 영상을 보는데 헤어가 정말 예쁘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빛났어요 저도 너무 첫 도전인데 약간 뜻깊은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도전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맞았었다가 네 진짜 평생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번 아니면 여름 시원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때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딱 후회할 뻔했어요 안 했으면 그렇죠 주변 반응은 어때요 어머니 반응 어때요 어머니 엄마는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네 엄마는 항상 제 검정머리 긴 머리를 효정아 넌 그게 예뻐 항상 하셨는데 보시고 생각보다 예쁜데 우리 딸 더 하해 보여 맞아요 정말 너무 찰떡처럼 아마도 안 어울렸으면 색깔 중간에 바꿨겠죠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려서 우리 리더 효정씨의 금발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7위 공개합니다 고정 중간에 쇠yeong 여러분 좋아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티어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엔믹스가 이 곡이 타이틀곡이지만 성공대로 롤러코스터를 했는데 무대에서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고 롤러코스터 반응이 타이틀곡 못지않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수록곡 맛집하면 또 오마이걸이잖아요. 예전에 돌핀처럼 이번에도 셀러브레이트 사랑받을 것 같은데 멤버들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예상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워낙에 좋아하는 곡이다 보니까 무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 자체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무가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음악만 들을 때랑 안무 무대를 보시면 정말 멤버들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이 곡을 민 멤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유빈씨도 그랬고 미미씨도 또 이 곡을 굉장히 좋아했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곡을 다 동시에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여름이 들려를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앱믹스에 서륜씨가 리무진 서비스 나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승희씨가 리무진 서비스에서 최초로 울었다고 최초로 울었다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초심곡을 부르는 순서였는데 그 곡을 부르는데 아 이거 안 울 수가 없는 아 저도 사연이 진짜 있는 곡이여가지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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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가지고 추억이 지나갔구나 정말 초심곡이여가지고 아 그래서 우행을 했고 아니 여름이 들려를 승희씨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으니까 맞아요. 느낌이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희씨는 어땠는지 멤버들과 항상 나누어서 부르다가 네. 혼자 다 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노래를 높게 만들어주신 걸까 아 그런 생각했어요. 제일 높은 파트가 본인 파트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수렴이 진짜 제일 높아요. 맞아요. 그 높은 파트들 아 그래도 또 낮추지 않고 그 키로 또 춤추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무진 서비스 우리 승희씨 노래하는 여러 곡 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엔믹스에 거기에 차세대 개그 듀오가 있습니다. 우리 혜완씨하고 베이씨가 알죠 알죠. 한몸이에요 두 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팀 내 텐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모신 세 분이 오마이걸의 흥부자 아닙니까? 흥부자죠. 아 예능케 아니에요. 예능케 아니 요즘에 세 분이 보기에 요즘 이번 활동에 우주 뚫는 텐션 누굽니까? 우주 뚫는 텐션? 어때요 어때요? 요즘 진짜 폼이 많이 올랐다는 사람은 유빈이. 저인가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다. 유빈씨 텐션 기대하겠습니다. 멤버들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1년 4개월만의 컴백이라 그런지 네 분 네 분이래. 그 우리 여섯 분의 합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텐션 진짜 좋았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슬메와 넌 아련히 넌 수줍게 넌 날 타고 와 흔들어 난 잔잔히 넌 여전히 넌 기억으로 이어져 나 또 나 놀라 그리움에 살아 나 이미 나 이미 나 추억에 잠겨있어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완전체 컴백을 하는 2세대 대표 보이그룹 인피니트의 그의 여름이 추억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2세대가 지금 산타라박씨도 나왔고요. 틴탑에 뮤직비디오 나왔잖아요 언니 맞아요. 뮤직비디오 맞아요 맞아요. 저거 너무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우리 산타라박씨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세대들이 샤이니도 그렇고 틴탑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망간부 인피니트 그의 여름을 부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스릴넘치는 음악과 청량미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소년들이죠.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가 요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더보이즈의 영은씨가 연기자로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빈씨는 아역배우로도 연기에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예능에도 정말 좋은 멤버지만 드라마에 기회가 있다면 혹시 해보고 싶은 역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연기를 할 때 약간 조용하고 내성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센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악역 같은 거 저 잘할 수 있거든요. 센 역할. 그래서 한 번은 변화를 줄 때가 됐죠.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연진이 같은. 연진이 연진이. 연진이. 아니면 그거 봤어요? 국제청담고등학교. 예리씨.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집어 던지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차분하게 악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승희씨 드라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정말 칭찬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날 쇼케이스 때 얘기했잖아요. 감독님이 엄청 칭찬하시던데 연기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투리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약간 저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너무 지겨워 이건데 지겨우면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연기를. 진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전라도 사투리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 이게 달라.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 박나래씨하고 비디오스타 할 때 신기하다. 우리는 이제 보통 화를 내는 연기하면 너 왜 늦어? 이렇게 1차적으로 일단 근데 거기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서 매일 오지. 예를 들면 뭐. 충청도. 충청도는 약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해가지고 아니 저게 화가 난 건지 아닌지. 안 난 건지. 알 수 없어. 이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단어법 같은 느낌인가요? 그래서 약간 충청도 느낌도 있으면서 그 전라도 쪽에 정서가 있는데 아 그걸 이해하기가 표현하기가 힘드셨구나. 어려웠겠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연습에도 다녀왔어요. 직접 들으려고. 너무 좋다. 진짜 열심히 해. 외부고 공부하듯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대기실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계속 아따 웜해. 계속 그랬어요. 아 진짜 계속 그랬어요. 웜해. 너무 연습하다 보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한마디 뭐 있어요? 기억나는? 전라도 말 뭐 어떤 거라도 밤문이야 뭐 이런 거라도 야. 너 뭐든다고 그러냐이. 뭐든다고 그러냐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춘천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해요? 춘천은 근데 사투리가 없어서. 강원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강원도? 너 왜 그래? 아닌데? 강원도. 언니가. 너 와그라노. 그거 부산이지. 경상도라예. 아 근데 이거는. 그 어디의 사투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예. 어디 거예요? 아니요. 다 섞였으예. 그래. 너무 갈게예. 자 이번에 추억의 산모성 5위 공개합니다. 네. 이열치열이란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말하마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컨셉짱인 FX의 핫선머가 추억의 썸머 속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난리 났던 곡입니다. FX 핫선머. 미쳤어. 지금도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맞아요. 요즘에 너튜브로 이 안무도 많은 친구들이 봐가지고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안무를 세 분만에 여름 나는 방법. 팁.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즐길 수 있는 방법? 아니 근데 세 분도 다 여름을 싫어한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미미씨만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여름을 좀. 저는 있어요 요즘에. 뭐예요? 미숫가루에 얼음 동동 띄어서. 이야. 이야. 마시는 거. 그렇지. 근데 보통 수박주스 얘기하는데. 미숫가루. 역시. 우리 언니. 역시. 역시. 미숫가루. 좋아요. 꼭 흙설탕이었는데 흑설탕. 왜요? 왜 좀 달라요? 흑설탕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하얀 설탕 뭐 연유 뭐 꿀 다 있잖아요. 옛날만 내시려면 흑설탕을 줘야 돼요. 역시. 왜냐 회정씨 이런 거 잘 알거든요. 맞아요. 고소한 거 봐. 그 약간 꿀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꿀을 넣고 지금 흑설탕은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건 다이어트는. 네. 진짜 자극적인 맛을 봐야 돼요. 다이어트 포기해야 돼요. 탄수화물에 당해. 난리납니다. 난리나. 맞아요. 이빈씨는 혹시 여름 나는 방법. 아 사실 저는 여름에 더워서 싫어하지는 않아요. 더위를 워낙에 안 타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오히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름에. 땀이 나게. 너무 이열치열로. 네. 운동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땀이 별로 안 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네. 진짜 없어요 지금. 네. 승희씨는. 저는 수박 한 통을 다씩 썰어가지고. 깍둑 썰기로 다 썰어서 이만한. 너놔요. 냉장고에 다 넣고 이제 넣어놓고. 그렇죠. 먹고. 탁. 몸을 열을 내리죠. 네. 맞아요. 근데 여름에 수박 좋은데. 보통 반 통 넣으면 얼마나 하루 먹어요? 하루도 안 가요. 오 마이 디스는. 과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피부가 그래서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과일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하얗고. 여러분 수박과 또 수박 주스 이런 거 추천해드립니다. 미숫가루도 추천해드리고요. FX 멤버 중에 엠버씨 알죠? 네. 엠버씨가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 준우승 했어요. 정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세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오마이걸 킹덤 때 준우승. 거기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팀의 에너지로 준우승까지 간 거였는데. 맞아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뭔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약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영화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래요. 유빈씨는 어떤 생각? 저희한테 킹덤이라는 게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희 멤버들끼리의 뭔가 그런 끈끈함이 더 많이 생겼던 때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늘었죠. 그리고. 맞아요. 이게 처음하고 마지막 무대하고 보니까 엄청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느는구나 하면. 스트레스는 있었겠지만 엄청 실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아이들의 리더 소연이 영화 주토피아를 모티브로 삼고 만든 썸머송입니다. 덤디덤디가 요즘 썸머송 5위 차지했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좋아요. 오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오오. 페퓌파인치 젠톤 으 t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방송 끝난 직후에 너튜브를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덤디덤디도 정말 춤을 열심히 맞춘듯이 연습한듯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오마이걸 러브게임 혹은 오마이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리더 소현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수록곡 미라클이라는 곡이 우리 전원 다 작사한 곡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라서 이때 많은 작업 결과물이지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미라클, 우리 팬덤의 팬들을 위한 노래잖아요. 가사를 다 똑같이 분량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합하다 보면 누군가의 것이 좀 더 주도적으로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최대한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어진 상태여서 거의 균등해요. 들어간 내용들, 분량. 맞춘듯이? 네. 아니 처음에 각자 각자 다 써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로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기억나요?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썼습니다. 어두울 땐 한 쪽의 빛을. 제가 그리고 원래는 날개의 스크리드를 날개에 비유해서 날개 같다 하고 샤악 이렇게 썼는데 샤악 샤악 이렇게 썼는데 멤버들이 언니 진짜 언니 같다. 아니 근데 지금 노래로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그때는 멜로디도 없으니까 샤악 샤악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냥 샤악. 그래 와닿지가 않은데 지금 부르니까 샤악 너무 괜찮은데요? 맞아요. 유빈씨는 그때 어떤 느낌의 가사가 좋았어요?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던 게 작은 별빛 하나 작은 꽃잎 하나 우리들이 만들어가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누가 들어도 우리 팬분들을 위해 쓴 가사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의도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그 감성. 승희씨는 저는 딱 저도 나오네요. 어? 지금? 푸른색의 빛 도는 맑은 겨울 지나 맞이한 봄. 딱 저희 오마이걸 봄에 데뷔하기도 했고 약간 파란 장미 꽃말이 기적이라는 말이기도 해서 그런 키워드를 생각해서 담아서 이건 누가 들어도 오마이걸이 미라클 한테 하는 노래구나 라는 걸 딱 알 수 있게 적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들으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니까 다 확고해요. 컬러가 근데 노래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멋진 보컬이 입혀져서 이런 미라클이라는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서 마지막 수록곡 미라클 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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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작권료가 아직은 안 들어갔죠? 들어왔. 어? 그래? 들어왔나? 얼마 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야 들어오나 보다. 아 근데 이 미라클의 저작권료가 아니라 다른 곡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이 곡도 이제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정산이 되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이렇게 또 몇 번씩 나가고 하면 뭐 미비하지만 정산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하다. 근데 많이 나눠져가지고 아마 그래도 약간씩이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엄청 있어요. 뿌듯하잖아. 저도 처음에 저작권 들었을 때 엄청 뿌듯했었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감동이 있어. 맞아. 이번에 한 번 티야? 오케이 오케이. 혹시? 제가 티라서. 너 티야야. 너무 이성적이네요. 여러분 이 곡은 오래오래 우리가 또 들을 곡이니까 저작권료가 지금 당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래오래. 평생.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산마성 4위 공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다운드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드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드 뷰 너무 여자 다운드 다운드 뷰 오 마이 걸은 아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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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센스 센스. 듣기만 해도 에메라이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샤이니의 뷰가 추억의 산마성 4위 차지했습니다. 다운드 뷰. 다운드 뷰. 유빈씨 행복해요. 유조 포비 좋죠. 텐션 진짜 지붕 들어와. 아주 좋아요. 언니들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오랜만에 활동하니까 또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여기가 내 집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 곡은 추억의 산마성임에도 불구하고 안무를 정확히 다 숙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샤이니 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산마성 4위 공개합니다. 이거 의상이랑 너무 다 예뻤어. 너무 좋았어요 이거. 또 전원이 지금 제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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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휴 상큼하죠. 맞습니다 저희 후배 그룹입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이 요즘 썸머송 4위를 차지했답니다. 온앤오프 여름 속의 썸머송입니다. 전체가 다 전역을 해서 제가 공찬 씨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하는데 다시 한번 온앤오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K가 임시보호하던 고양이를 우리 승희씨가 입양했잖아요. 어떻게 잘 있어요? 네 우리 마샹이 정말 예쁘게 컸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죠? 정말요? 정말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새로운 반려묘도 함께 하던데 어때요? 반려묘 키워보니까 너무 좋고 제가 약간 내가 조금 소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제가 사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좀 더 좋아했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강아지 사진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언니가 요즘 고양이 사진을 엄청 봐. 제일 많이 다른 점? 그건 뭐 있어요? 매력? 고양이의 매력? 그냥 입으로 이렇게 툭 들치면 이걸로 쏙 들어오는 거? 진짜? 여름 쏙 하듯이 그냥 쏙 들어오는 거 그런 게 매력이에요. 진짜 근데 승인의 고양이가 애교가 많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고양이들이 도도해서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고기는 약간 냥인데 개냥이 개냥이 느낌이구나. 맞아요. 혹시 두 분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생각 있어요? 저는 본가에서 킁킁이 키우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귀여워서 저도 가끔씩 본가에 킁킁이가 보고 싶어서 가요. 맞아요.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아 킁킁이 때문에 킁킁이야! 이런 엄마가 효정아 엄마는 그 정도로 마음에 킁킁이가 살고 있습니다. 류민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어렵죠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있어요. 식물도 키울 수 있잖아요. 우리 효정 씨 효정 씨 예전에 식물도 키우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효정 언니가 식물을 선물을 해줘가지고 잘 파요? 지금 새 잎이 두 개나 났어요. 너 진짜 잘하는 거야. 스윤 언니 내가 준 거 죽였대. 정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잘하더니 걔가 갑자기 시름시름 알터니 진짜요? 저처럼 뭘 잘 못 먹었는지 어쩐는지 시름시름 그래서 제가 적응을 잘 못 한 거예요. 제가 잘못이에요. 정말 제가 효정 씨한테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어. 제가 진짜 바쁘셔서 아니 그냥 우리 집에만 오면 죽어 그렇게 나도 미치겠어요. 나도 물을 잘 주는데도 그래. 그 다음에 선인장을 줘야 되겠다. 난 그래서 진짜 너무 두려워. 우리 집에 효정 씨가 준 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잘 키워보려고 근데 유빈 씨 근데 아직 한 달 안 됐죠? 아 넘었어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쯤 한번 키워보세요. 아직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요. 지금 완전 좋아요. 왜냐하면 식물에서 오는 힐링이 있어요. 너무 너무. 푸른빛에서 오는 거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강아지 고양이보다 저는 식물에서 오는 힐링이 좋거든요.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잘 살려내고 싶은데 저는 실패했지만 유빈 씨는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잘 키워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3위 공개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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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 날어요. 라임이 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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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썸머 퀸 등장이요! 여름 히트곡 부자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가 추억의 썸머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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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죠. 이 안무는 지금 다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안무고 얼마 전에 우리 휴린 씨가 왔다 갔어요. 휴린 씨 살아있어요. 정말 진정한 썸머 퀸이죠. 터치 마이 바디 시스타고요. 휴린 씨가 이제 이게 사랑이지 뭐야 발표하고 나서 맞아요. 뮤직비디오 챌린지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번에 챌린지 촬영하셨나요? 동료들이랑 그리고 음악방송 하면 요즘에 촬영을 계속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부탁하고 싶은 동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으세요? 혹시 누구야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어머!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일단 저기 음악방송에 나오는 모든 분들 후배들 모든 분들 다 해 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뿔소라 세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 동작입니다. 뿔소라 소라 귀에다 대면 여름이 들린다는 그런 의미로 챌린지 하실 분들 이 동작 좀 많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타 보라 씨가 꽈당 넘어져가지고 꽈당 보라 그 영상 지금도 그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빈 씨가 갑자기 오늘 그 행사였나 거기서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미미어를 또 듣게 됐잖아요. 미미의 외계어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돌핀이었죠. 네 맞아요. 돌핀 중간에 잠깐 이제 정적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원래 제가 공연을 하면 여러분 소리 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나씩 하는데 이게 제가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멘트가 고갈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한 번씩 넘기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원래 미리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미언니한테 얘기한 줄 착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해 준 거예요. 하필 또 미미 타이밍에 네. 근데 다행히 언니가 너무 재밌게 받아줘가지고 그리고 끝나고도 아이 괜찮아 재밌었잖아 하고 넘어가줘서 사실 미미씨의 미미 외교도 재밌었지만 승희씨의 그 리액션이 승희씨 표정이 진짜 승희씨 그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아 진짜 빵 터졌고 아 이제 진짜 얘는 뭔 소리야 갈 데가 없다.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다 알려지겠구나 네네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쵸. 승희 리액션 너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런 또 재미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워낙 또 합이 잘 맞으니까 이런 실수도 잘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재밌는 실수였고요.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3위 공개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요. 오마이걸의 따끈따끈한 신곡 여름이 들려가 요즘 썸머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라이브 좋았어요 라이브 좋았습니다. 오마이걸 여름이 들려가 흐르고 있습니다. 연습하면서 어땠어요? 힘든 점도 있었을 거고 재밌는 점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래가 꽉 차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야 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숨이 차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고 좋았던 거는 멤버들끼리 연습하는 과정에 서로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웃다가 진입받을 정도 아 그 정도로 저희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 이거 거치캠 하나만 달아놨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웃긴데 리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연습실의 장면을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걸 숨을 어디서 쉬고 어떻게 부르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승희씨가 그걸 혼자 부르니까 그게 진짜 숨 쉴 시간 없었을 거 같아요. 없었어요. 너무 힘든 곡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파트가 나눠진 게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이제 음악방송 첫 주인데 혹시 엔딩 포즈 생각해놓으신 거 있는지 세 분 카메라 보시고 각자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똑같고 승희씨는 그 표정? 오케이 그 표정 승희씨 확인 확인 이 표정에 오늘이다 깡이 좀 놀란 표정 이 사진 엔딩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승희씨 혹시 생각해놓은 거 뿔소라 하게 되면 뿔소라 오케이 뿔소라 뿔소라 한 번씩 해주세요 뿔소라 너무 예쁘잖아요 바스트샷에 너무 잘 어울리는 포즈여가지고 음악방송 가면은 이제 항상 생각나는 게 승희포토존라는 후배 아이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그런 사진들 보거나 이렇게 하면 느낌은 어때요? 승희존이라는 포토존을 알아요? 네 승희포토존 당연하죠 당연히 알죠 아 진짜 그래요 아 그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승희포토존 정말 이번에 산다라박씨도 거기서 촬영을 했고 보셨죠?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했잖아요 유나씨보다 너무 많은 아이돌들 셀 수가 없죠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지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맞아요 예 승희포토존 아 모르셨구나 아니 그 그 이름까지 아예 알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승희씨가 한 주 다 알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요 앞으로도 쭉 애용해주세요 그렇죠 승희포토존 안 없어지면 좋겠어요 맞아 그거 나중에 공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승희씨 이번에 좀 다른 버전으로 하나 촬영해서 올려주세요 네 맞아 거기서 이제 우리 멤버들 다 집어넣으려고요 아하 아 거기다가 이제 두 명 정도 가능한지 두 명 정도 세 명? 세 명? 세 명이요? 효정씨 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네요 허리 얇은 이제 유아랑 유아랑 아래니까지 세 시닥 들어가면 되겠다 허리 얇은 본인 안 하려고 네 그래서 몇 명까지 좀 재밌는 느낌으로 아니면 또 승희씨가 또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약간 유연하게 뭐 하나 해주시면 우리 후배들이 또 코토존을 또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재밌겠다 좀 더 챌린지 느낌으로 약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짜보자 오늘 짜보자 네네 아이디어 좀 짜보시면 너무 기대됩니다 나중에 볼게요 네 뮤직비디오가 이번에 좀비가 나타나서 굉장히 좀 썸머송인데 좀비의 만남이 너무 좀 신비로웠거든요 맞아요 네 촬영하면서 어 생각났는데 승희씨가 누구를 눕혀가지고 막 때려 눕히는 장면이 있던데 맞아요 그 촬영 비하인드를 좀 듣고 싶었어요 처음에 한 대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막 치고 계시던데 호싱하듯이 맞아요 싸대기를 때렸는데 아 그래요 네 싸대기를 때렸는데 그분이 이제 넘어지고 어? 어머? 넘어졌네? 하고 가서 이제 싸대기 때리고 로봇이 이렇게 카메라가 오니까 어머 아니에요 하고 나서 이제 가니까 다시 어 그렇죠 때리던 걸 마저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네네네네 와 그 엔지 나면 어? 엔지가 사실 몇 번 계속 촬영이 있었죠 근데 직접 맞지는 않으셨어요 액션이었군요 액션이죠 근데 승희씨 잘했던데 액션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턱을 이런 끝부분에 때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못 때렸어요 때리는 처음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앵글에 보면은 엄청 그분도 리액션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완전 때려 맞은 느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어 성함도 못 여쭤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 그걸 또 슬로우로 걸어주셨다고 맞아 맞아 너무 인상적이니까 역시 연기의 승희씨가 연기 너무 잘해 맞아요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맞아 연기 잘하고 싶은데 안돼 잘할 수 있어요 진짜요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좀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요씨는 좀 고생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그 깜짝 놀라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무서워갖고 너무 웃겼어 저는 이거 할 말 있어요 저는 효정언니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효정언니랑 같이하는 저랑 아린이가 좀 힘들었어요 왜요 왜요 효정언니가 자꾸 약간 웃음 욕심이 있어요 언니가 자기가 앵글에 안 걸린다 싶으면 자꾸 이게 표정을 자꾸 웃기게 짓는 거예요 아 저희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쵸 맞춰줘야 되는데 호흡을 장난을 자꾸 쳐가지고 아 그래서 효정씨 때문에 힘들었다 네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화면에 진짜 잘 나온 거 알죠 두 분 맞아요 아린씨하고 유빈씨 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진짜 심지어 이거 놀래는 연기를 보고 그 있지 리아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 뭐라고 봤어요 언니 뮤직비디오 봤는데 엄청 귀엽다 어 근데 언니 놀래는 연기 보고 완전 웃었어 하하하하하하 그게 효정씨 연기의 포인트입니다 매력이죠 이게 매력이에요 사실 아린씨하고 유빈씨는 연기자 그 느낌이고 효정씨는 효정씨만의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역시 효정이구나 역시 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멋있었다 여름이 들려 여러분 많이 뮤직비디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오 이 노래 들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없던 포편도 터집니다 소년시대 파티가 추억의 썸머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년시대 파티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안무 다 외우고 계시네요 유빈씨 특히 모든 안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이거다 나가 헤엄쳐 옆으로 가 둠칫 둠칫 숨겨져 있던 댄스 DNA가 꿈틀거리는 노래입니다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러웨이가 요즘 썸머송 2위 차지했어요 댄스 더 나이러웨이 트와이스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귀여워요 이제 어디 놀러가고 싶습니다 슈가 가고 싶어요 하와이 가고 싶어요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썸머송 1위 공개합니다 팔로웨이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팔로웨이 소주 원샷 우럭 together 지금 개사 버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추억의 썸머송 1위 차지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우우 쇼 그런 없이 태양은 북극거리고 오랜 꿈은 비껍거리고 쿨럭이 자동차를 타고 궁금해 하하니 오우 슈가야 짚고 있니? 통통 튀고 밝은 레드 컨셉의 찰떡인 노래죠 레드월벳의 대표 썸머송 빨간맛이 요즘 썸머송 1위를 차지했답니다 축하 축하 와우 네 썸머송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빨간맛 들으면서 벌써요? 아쉽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우리 효정씨 생일인데 네 맞아요 혹시 어떤거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가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효정씨 인증샷 꼭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봐야 되니까요 우리 크리드를 위해서 꼭 좀 생일인증샷 음악방송 뒤에 꼭 한번 올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약간 대화 나누고 재밌는 시간 보내러 온 기분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승리씨가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유빈씨 오늘 어땠어요? 아 저는 사실 소영 선배님이랑 함께하면은 이게 너무 즐거우면서 이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가끔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도 살짝 그래가지고 진짜 에너지 너무 많이 받아간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많이 에너지 드릴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엔딩요정 지켜볼 거예요 하하하하 요정씨 어땠습니까? 저도 항상 언니랑 할 때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오마이걸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고 좋아해 주시니까 편안하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걸 무대 기대할게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앨범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크리 따랑해요 크리 인사 부탁드려요 자 카메라 보시고 둘 셋 크리 인사 사랑해요 오마이걸 따랑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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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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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랑노래 하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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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